안녕하세요. 알 셰프입니다. 자, 에르리 쭉 자, 에르리 하고요. 그 다음에 뒤쪽까지 멋지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, 사운드 소리가 켜기 때문에 자, 소리가 중정도로 해놨거든요. 살짝 볼게요. 당기면 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자, 소리가 나는게 하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자식바지가 안타기 때문에 이걸 띄어가지고요.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게 하나가 있구요. 이 버튼을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그리고 속을 좀 더 크게 볼까요? 딱 자석 딱 됐죠? 밑에 쪽도 옵션이 앞쪽 뒤쪽까지 같이 멋지게 되어 있구요 자 사운드 자 이거는 지금 속도 낮춰놨잖아요 자 빨리 볼게요 내리면 엄청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죠? 요렇게 자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락을 풀고 잠그고 다 잠그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서태지 패션 자 우리 애님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고 사셨구요 추가적으로 요거 띵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낼 때 이게 소화기라던가 보냈더니 이게 다 떨어지더라구요 난리가 나가지고 요거 따로 붙이는 거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이쁘게 LED를 자 해놨어요 자 무드등까지 무드등까지 딱 해놨습니다 안쪽까지 스위치는 껐다 깨다 해결수 해놨습니다 자 타이어도 이쁘고 아 좋습니다 자 준비할게요 자 바카스 TRX4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카스 TRX4 자 실업에서 바카스 TRX4를 검색하세요 유튜브에 적어도 바카스 TRX4 그쵸 유튜브가 더 유명하죠 바카스 TRX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멋지네요 추가할게요 오케이 바카스 TRX4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ICRF에서 구매하세요 오케이 에이이이